ustube 안녕 오브게이 자 정훈 니가 왜 정훈이야 정훈 검토비다 오 제가 어쩌다보니 마지막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정훈이 눈매거든요 항상 주유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죠 그러면 이제 미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미션이 뭘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이건 어떡해 이 눈살은 어떡하지 자 내가 봤을 때 이거랑 이 네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이거는 그냥 하면 되는데 이런 거랑 소품 써야 될 것 같아 맞아 나 이거 하고 나 이거 하고 나 이거 하고 이거 같이 할까 그냥 이렇게 얘 같이 하고 얘 또 같이 하고 너 이거 하고 이건 어떡해? 야 이거 천잘 이건 어떡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뭐 어? 이거 거울모드로 따야 된다 이렇게 그대로 따야 된다 아니 이것도 거울모드로 따? 하나 둘 셋 오 오 비슷한데? 역시 비슷하지 않아? 이건 뭐 이건 쉽지 눈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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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그렇게 자 경험스러운 표정 이거는 뭐 그냥 오 이 녀석 이게 제일 쉬운데? 아 그러네 그냥 눈도 이렇게 크게 떠야 돼 오 맞아 맞아 그렇게 하트는 그냥 같이 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허그는 뭐 이건 뭐 그냥 뭐 이런 안으면 되니까 그냥 안으면 되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잠깐만 아 발이 둘 다 올라가 있구나 엄청 비태하게 한길을 올리고 카페하는 정훈이 오 얘가 안 올라가는데 아 아 아 아 아 이거 쥐 날 거 같아 아 아 이거 좀 어렵네 자 디테일 말을 줄게 손은 이렇게 아 아 이 녀석 봐라 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눈 감고 입도 벌려야죠 살짝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좀 어렵다 오케이 다음 아 이걸 어떻게 어떻게 천살 링을 어떻게 할까 날개로 해야 되는데 날개로 해야 되는데 그러네 날개는 내가 뒤에서 손으로 해줄게 천살 링은 어떡하냐 이건 이건 뭐 하지? 오 야 이거 나쁘지 않은데? 그치 오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 오 됐다 됐다 딱 이렇게 하고 나 뒤에서 나에게 만들어 주는데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하고 내가 준비됐어 아 이거 외워야 되네 맞아 하트 하트 과학 메롱 손 가리기 하트 앉는 거 명사랑 천사 천사 저의 여신성 하고 마지막 오케이 오케이 준비됐어? 난 됐지 오케이 나도 준비됐어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아 아 아니 생각보다 아니 그냥 이걸로 하트 만들자 아니 잠깐만 나 뭐 종이에 하나 있으면 이렇게 접어서 하트 만들 수 있거든 진짜? 그게 좀 더 정성이 있지 그치 야 뭐야 야 앉는 것도 앉는 게 아닌 거 같아 아 야 백허가 한 게 아니네 야 서로 이렇게 앉는 거네 아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또 좋은가 좀 그렇지 이 하트가 맞춰? 잠깐만 하트 맞는데? 혹시 이게 하트인가요? 오 이상해지니 오케이 오케이 이게 청성 나 이거 거울모도 좀 따야겠다 이거 앉는 거 이게 내가 방금 디테일 카피를 했거든 어 이게 왼손이 어깨에 가고 오른손이 등에 가야 돼 이게 이렇게 앉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등에 간 다음에 하고 이 손이 여기에 와야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젓가락을 껴놓는 거야 오 젓가락 오 젓가락 줄민이 형이 또 젓가락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기 때문에 자 다녀오겠습니다 자 가자 이 미션 성공하고 간다 이 미션 성공하고 간다 이 미션 성공하고 간다 네? 미션이 저 지금 미션 성공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젓가락이 필요해서 젓가락 수집가 줄민이 형한테 왔습니다 저기요 경찰 단속반을 졌습니다 문 여세요 지금 촬영 중인데 네 젓가락 수집가 줄민이 형한테 젓가락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미션이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맞아요 형 미션 했을 때 실패했어요? 저희는 실패 여부를 몰라요 왜요? 지금 한 팀이 실패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 한 팀이 누군지 우리인가? 왜요? 왜요? 한 팀 실패하고 걔네잖아 어? 우리 성공했네 한 팀 실패했다고 그랬어? 네 한 팀 실패 아 그럼 우리 성공이네 아 이거 스포 해버렸다 안녕 우리 젓가락 빌리러 왔어요 줄민이 형 나 젓가락 없는데? 형 무슨 젓가락이 없어요 에이 줄민이 형이 젓가락을 수집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젓가락을 108개서 내가 빌려주면 너네 성공이야? 네 아 혹시 몰라요 근데 지금 디테일을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먹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상승이 높아져요 근데 그러면 안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요? 뭐야 뭐야? 이게 뭐지? 젓가락이야? 이것도 젓가락이에요? 팝콘 아니 팝콘을 왜 써요 갑자기 진짜 없는데? 어? 아니 줄민이 형이 젓가락이 없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요? 몇 개? 역시 최대한 많을수록 좋아요 어? 한 7개? 7개? 와 역시! 역시 젓가락 쓰니까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마워요 젓가락을 얻었다 자 이제 자유의 세상 모자를 만들 수 있어 좋아 좋아 잘 들어왔습니다 한 7개 정도 빌렸어요 이렇게 하고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딱 이렇게 오케이 와 너무 좋아 왜 난 안 보여 멋있어 멋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시작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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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어? 다음 아 맞네 오케이 하트 하트 아 맞다 맞다 어? 오케이 다음에 뭐였지? 앉는 거 앉는 거 아 오케이 자 이쪽하고 이쪽하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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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나 한 거? 아니에요? 왜지? 아니 반대네 근데 너 오른손 이렇게 나 안아야 되고 진짜? 그치? 아니 아니 얼굴 반대 아니야 이거야 이거 이렇게 하고 얼굴 좀 더 가까이 돼 아 됐나? 방도 못 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아 오케이 영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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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제일 그거야 아니 이게 다리와 이럴속 야 오 오케이 그렇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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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과 다음에 뭐였지? 다음에? 천사 어 맞네 맞네 어 어 너 되게 되게 와 맞다 아 맞다 어? 통과했는데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야 이게 이게 시간이 순삭인데 어떡하냐 이거 미션이 성공하고 간다 지금 천사까지 저희가 미션을 했는데 시간이 아쉽게 다 돼버려서 근데 저희가 뒤에 두 개를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걸 못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이걸 두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멋있거든요 빡 기대해주세요 저희 아쉽게도 미션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죠 아니 좀 잘했어 어 맞아요 준비를 잘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거 목벨계랑 젓가락 이렇게 붙이는 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맞아 아니 좀 어렵다 이게 어 맞아 몇 분 했지 우리가? 30분 정도? 근데 이게 저희 진짜 정말 디테일하게 커피 카피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미션을 실패해서 벌칙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상해 아 우리 말고 다른 한 팀이 벌칙을 간다는데 그게 모르니까 아 그렇군요 아까 제가 스포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준빈이 형이랑 민주 형은 성공했는지 안 성공했는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제 한 명 실패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어? 그럼 우리 성공인가? 라고 해서 일단 둘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저는 왠지 현우 형이랑 예찬일 것 같아요 아 맞아 아니 나도 왜냐면은 아까 그 영상을 저희 처음에 전달 받았었는데 그 막 이렇게 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이건 누가 실패했는지 다음번에 벌칙 영상을 찍을 때 기대해주세요 잘게 도입됩니다 네 지금까지 헌터 정윤이었습니다 안녕